더워 안되안돼 안돼 제발 제발 0대0이라도 하자 0대0이라도 하자 얘들아 힘stra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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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자 필살 역습전술 간다 도망하는거 아니고? 아 역습 가자 제발 힘내 얘들아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얘들아 1대1만 만들자 1대1만들고 홈에 얻었을때 두들겨 파면 돼 엿됐다 엿떨떨 엿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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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엿 엿 아...네이마르와 산체스가 진짜... 챔스 어떻게 시간에 딱 맞춰서 부상을 4개월씩... 아... 짠 듯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지냐... 뭐하는 거야... 야 우리 카드 왜 이러냐... 야 어웨이... 어웨이 그거라도 하나 해... 하나만 넣어... 아니 라울... 뭐야 싸울 사기야... 아니 에이티마드리드가 이렇게 쎄? 바르샤랑 레알은 얼마나 쎈거야... 내가 EPL 탑인데... 자존심이 있지... 너 죽어... 아우 너 진작에 팔았어야 되는데... 아... 내가 못판게 아니다 진짜... 아 제발... 와... 제발... 저 터진다 저 터져... 아... 이거 힘들겠는데... 아...씨... 미치겠네... 아무것도 못하네... 와... 수비 미쳤어... 야 한번만 하자 진짜... 니네 이런 애들 아니잖아... 아... 아니 아... 왼쪽 오른쪽을 뚫을 수가 없어... 윙이 봉쇄당했어... 이럴때 산체제하고 레이마르가 막 뚫어줘야 되는데... 이거... 중거리 쏘겠어 이거... 아니아니아니... 그만해 그만해 그만... 아니아니... 좋아...씨... 어... 하... 때려야돼... 와... 갈라테 사라에는 비겼네... 아... 챔스 왜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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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... 퓨피아였을때 프리미어리그 벌인다는 생각으로... 이군 다내 보내야 되겠다... 네이마르 누워서 영어만 했네 이씨... 빨리 안이러나? 어? 지금 절뚝거리면서 뛰게 생겼다고 이씨 아 이거 미치겠네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러고 있는거 아니야? 문자. 죽여 패버리고 싶다. 개꼴 베기 싫어. 아 큰일났다. 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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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 하스피탈구 그렇지 레반도프스키 좀 이제 살아나라 제발 아이고 주의주세요 정면에서 한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야 이씨악노무 왜 지금 누워있어요 페이크여 뭐여 이씨 아 와 이름이 오태규야? 한국사람이네 FM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그래픽카드나 이런것보다 CPU 문제에요 이게 완전히 그 연산하는 게임이라 막 계산하고 혼자 연산하는 그런 게임이라 CPU가 좋아야되요 다른것보다 그래서 다른것보다 CPU만 높으면은 할만하다 그래픽이야 좀 내려서 하면 되니까 아 와 발로텔리야? 도착되고 트 램 8기가면 충분합니다 아... 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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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임... 파인... 웨즈라 이거 어떻게 읽어? 땡큐 땡큐 뻔데기 발로텔리 아니네 짭이네 배로티 뭐야 속았네 속았어 아우야 큰일났다 이 급한 때 이렇게나 다들 챔벌레인이랑 바르보사는 몸을 사려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윙자원이기 때문이죠 라포르테는 이상한 선풀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거 빼고서 쓸라고요 왜 뭐 터졌어 유망주 좋은 애 있으면 추천 좀 해봐 야 9점 차이나네 프리미어리그는 뭐 거의 뭐야 얘는 그렇지 이 업계의 최고 뭐지 갑자기 이 업계의 최고 땄는데 진짜 돌아와라 얘들아 에이티마드리들 잡자 발란탁 글 지같아 발란탁 글 주 spends 반란탁 글 지같아 빨랜탁 헹 죽이자 에이티마드리드 죽인다 죽인다 나 통장 잔고 마이너스 341억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곧 있으면 구단주 잘린다 구단주를 내가 구제해야 돼 구제 금융이 바로 나야 지면 나 안 돼 안 돼 지면 우리 구단주 죽어 세상에 없는 사람들 목을 매달기 때문이지 다들 쉬었으니까 뛰어볼까 아마 시작해볼까 개 변태같은 전술 쓰네 역습전술인거 같은데 가자 이게 선수들 데려오는 맛이 쏠쏠해 나이스 우리 예린이 시작부터 좋아 끊고 시작하는구만 그렇지 예린아 니가 그리지만 잡아 죽여 가운덴 우리한테 맡겨 가자 아 레반도프스키 뭐해 스톤스 맨유에 망령됐어요 안나와요 그렇지 좋아 이제 2분이야 이제 2분이야 이 분위기 그대로 살려서 간다 3대 0 가자 좋아 여기 홈이야 디스 이즈 마이 홈 크으 버틀랜드 죽여버려 버틀랜드 별거 아니야 옛날에 한국 국가대표가 버틀랜드 찢었잖아 할수있어 얘들아 넌 잡밥아니야 오른쪽 줘 그렇지 예린이 예린이 침투 그렇지 나이스 아 너무 세게 줬다 예린아 나이스 신뢰 나이스 베르 바르보사 미쳤어 야야야야야야 역습 들어온다 역습 들어온다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쭉 빠져 붙지 말고 쭉 빠져 나이스 예린이 그렇지 이거 들어가면 안된다 절대 막아라 아 저걸 헤딩을 땄어야 되는데 그래 알라바 좋았어 빨라바 태클 태클 선풀 넣으니까 잘하네 반대 좋았구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좋았는데 예린아 올려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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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점 만들었다 더이상 먹히지말고 이제 하나만 더 넣으면 됐나 하나만 더 넣으면 됐나 챔스 올라가자 4강 올라가자 4강 바로보사 아 바로보사 왜 또 충격받았어 왜 살려라 날 살려라 날 살려라 화면 보여줘라